월요일은 밤에 달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. 돼지의 행운과 달의 기운이 함께 어우러지게 되면 금전적 운이 주야로 충만하게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. 이런 날은 그래서 주간, 야간 가리지 않고 풍수적인 접목이 아주 중요해집니다. 낮에는 돼지의 기운을 흡수를 하고 밤에는 달의 기운을 담아서 금전적 행운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 그 지점이 바로 돈복 터지는 핵심 지점이 되어줄 것입니다. 우리가 낮시간 동안 돼지의 행운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북쪽, 서쪽을 틈틈이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북쪽, 서쪽을 향한 채 금전운을 소망하게 된다면 그때 금전적 기운을 더 가까이 도두는 그런 강력한 풍수 대형이 되어줍니다. 돼지의 행운이 금전운을 부르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시기에는 그런 구역에서 바로 우리의 마음이 돈복을 더 크게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. 저녁시간으로 접어들게 되면 달의 기운이 또 돼지의 이런 기운과 또 함께 금전적 흐름을 더 깊이 확장시킬 것입니다. 그래서 밤에는 그 창가 가까이에 은박지 위에 그 물그릇을 올려두면 또 너무 좋죠. 물의 기운, 또 금의 기운, 또 달빛의 기운 이런 것 등이 그 삼박자가 또 결합이 됩니다. 은박지는 또 금의 기운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물그릇은 또 물의 기운을 또 흡수하기 때문에 이런 그 풍수 배열에서는 우리가 또 돈복을 두 배, 또 세 배로 그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또 얻게 될 것입니다. 금전적 기운을 그 넓게 또 다양하게 또 포집하는 그런 날로 또 이런 날을 삼으시면 또 아주 좋겠죠. 그런 그 돈복의 큰 그 확장력에서 또 비례하듯 돈복이 또 크게 그 터지는 날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낮시간 또 밤시간 이런 그 돼지의 기운 또 다리의 기운을 그 동시에 그 흡수하셔서요. 오늘뿐만 아니라 또 한 주 내내 이런 그 흐름으로 왕성하게 또 돈복을 크게 그 끌어당겨 보시기 바랍니다.